0307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k탑스입니다. bk탑스의 테마는 메타버스 쿠팡 에마로 소모성자재구매대행 마스크이 가 있습니다. bk탑스 은은 동사는 1991년 3월 30일에 설립돼 2000년 12월 26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 이후 2010년 11월 2일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함 유통사업 부문에서는 유통과 pep 구매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기업소모성자재 등의 유통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기에 마스크사업부 부문을 신설함 공통사업부는 재활용중간처리사업부 부문이 신설되면서 발생된 비용이 귀속되는 사업부문임.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1년 3월 it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골제 등 원부제 및 pep 구매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기업소모성자재 등의 유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이미용기기, 주방가전, 주방용품 등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여 쿠팡, 이베이 코리아 등에 유통하고 있으며 쿠팡 및 이커머스 전용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 중임 대시 2020년 중 방역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bk1을 설립하였으며 마스크 제조사업을 담당하는 유리인 코리아과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참테크도 인수하였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인 쿠팡향 생활가전 등의 유통이 부진하였으나 참존 생활건강 및 참존 글로벌향 마스크 공급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유도전환 손실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삼성전자향 적외선 센서용 렌즈 공급, 신제품 usb 방수링 출시 등에 따른 총속기업 참테크의 양호한 성장, 유통 및 마스크 제조 부문의 안정적 사업형위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일 14시 34분 기준, 장중, bk탑스의 시가 총액은 19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bk탑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305위입니다. bk탑스의 상장 주식수는 2,124만 8,145주입니다. bk탑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bk탑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4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11.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1.63배, 5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억원, 마이너스 34억원, 마이너스 10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0억원, 마이너스 490억원, 마이너스 342억원입니다. pk탑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번지 049 24%이고 유보율은 567.99%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9.6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6 더하기 0.1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k탑스의 2022년 11월 2일 14시 3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0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04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pk탑스의 종가는 904원이며 주가가 pk탑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pk탑스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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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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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pk탑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멈춰진 분명 primer 구독자 하시길 바랍니다. Auswär optimum 감사드립니다. solar 유행 구멍 구급 구급